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 오는가 봐 우리 집 막둥이 막내 잠 오는가 봐 잠아 어? 오 착하네 아이고 네 막내 잠다 원래 이렇게 안 자 원래 얼굴은 술이어서 자는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 막내 막내예요 안녕하세요 자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들기만요 잘 들지 말라고 왜 이렇게 자요 왜 이렇게 자요 자 피곤한가 봐 자리나 둬야 되겠다 피곤한가 피곤한가 그냥 자기나 둬지 뭐 잘 수 없지 잘 때는 뭐 계속 눈에 나가잖아 뭐 아무것도 안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